목공사 먹으신 Agora 외국인 elbows 물고기를 fam 오, 뱅동실에서 오류대로 안을 주면 주민의 탈락 화상 9시, 프라리카이 낙소 떡지 아 이거 고구마다 고구마 지금 이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냥 꿀로 할게 꿀로 2개 드려요? 2초랑 가져가시면 되고요 30초부터 내릴게요 잘 될 것 같아 10초부터 내릴게요 이게 엄청 뜨겁지?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오 бат이 좀 맛있어 그냥 호떡맛 그래도 막 기름에 범벅이 아니라서 좋은데? 그치? 범벅시장이 아니라 청량시장이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여기 맛있대요. 사장님 부럽습니다. 도둑먹어, 팡틱. 먹을텐데? 자, 오늘은요. 앉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이거 샅덤인데? 바삭바삭? 이렇게 해야지 바삭바삭하거든요. 꼬막! 여기 제 스타일인데? 여기 이 옷을. 이거 이거다. 이거 동선 씨. 어, 그치. 이렇게 해서. 고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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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기서. 수고하셨습니다.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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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카오블이 카카오 카카오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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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꽉 차서 자리가 없습니다. 2층 테라스만인데 우와 엄청나다. 자리를 다행히 잡았습니다. 사람이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조명 때 운다? 출국 공장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다. 오늘 날 계속 만나고 동생들 항상 뮤직해줘요. 여기 천천히 정리하러 갔어요. 하나님은 오늘 전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곳에 이동하다가 파이파이! 어? 아이고, 리스크 같다. 오, 여기 처음 보면 돼요. 오, 설레는데? 뭔가? 오, 여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사러 왔어요.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 맛있다고, 맛있게. 아, 키로수로 이렇게 사네. 1인분이에요, 순대국? 1인분인데 양이 엄청 많아. 이거랑 새우 먹기 싫어. 이거 준비하면 이거 안 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 건데, 사라닷빵 하나랑요. 네. 어? 튀김 도보로도 하나. 어? 소세지 빵도 맛있대. 근데 여긴 다 맛있대. 아니, 그렇군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다 하기만 하실게요. 아니, 그렇군요. 네.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내일 드셔도 아주 맛있고요. 아, 네. 이런 것도 다 우유반죽이어서 내일 드셔도 돼요. 상호원에. 소세지 빵도 맛있대. 조금만 냉장고 넣으시면 돼요. 그럼요, 더 할게요. 차라납방 전자렌지 돌리지 않거든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튀김소보로 안에 팥 들어있어요? 맞아요, 저장으로. 저장이어서 아주 가득 들었는데 좋아요. 아, 50% 할인권 있거든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 이렇게 생겼구나. 시장 온토네. 시장은 여기다 있는데 시장에서 뭐 사면 20%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흐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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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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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느낌. 흑. 앞이 산인데. 가보겠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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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본에 꽂혔는데 다이소가. 흑. 반짝반짝.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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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끼 없어 보고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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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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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 책임밥을 사러 왔는데 없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오! 있다! 있다! 찾았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면 됩니다 이거 가성비 밥이거든요 일단 원자산다에서 샀던 엣실에 오는가봐요 이거랑 다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다! 이거 좀 담아주세요 그거 오트밀! 저는 엣실에 오는 것 같다 먹기에는 못끄니까 먹는 걸로 한다 다 먹으면 더 괜찮은데?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다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는 없다 똑같다 똑같다 이거 일본에 오는 건가? 일본에서 오는 스키야키? 추천하는 장면 오! 성공인데? 오! 성공인데? 응 그러면 나중에 파티 음식처럼 내가 한 것처럼 쓸 수 있어 내가 한 것처럼 써볼 수 있어 내가 한 것처럼 써볼 수 있어 내가 한 것처럼 써볼 수 있어 음! 성공 성공 아쉽게 만든 고기 하나 더 못 먹기 둘이 덩어리 하나 더 못 먹기 둘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하나 더 잘 먹기 다 먹기 하나 더 먹기 둘은 더 먹기 하나 더 먹기 하나 더 먹기 소세지를 넣습니다 소세지를 넣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추가루 fisher 고추 팀 비차고 어느정도 하겠어요 찍고있어 손질렀다 손질렀다 이건 진짜 큰데? 업그레이드 했다 스크도가 너무 귀엽잖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약간 뺄고 볼이 덮어줘야지 이제 양파와 고춧가루 이쁘고 따라서 넣어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잡아줘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일을 포기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